1.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히 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 로그인어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 Allah' maquilt'' 하나님의 영광은ces attendению